전환국성군이 보물 제273호인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국보승격 염원을 담은 번국민 사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전환국성군은 지난 2021년부터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국보승격을 위한 연구용역과 발굴조사, 학술대회를 열고 적인선사탑의 국보로서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에 국보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에 문화재청의 현지실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군은 태안사와 곡성읍 전통시장, 읍면사무소 등 각지에서 적인선사탑 국보승격에 당위성과 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3. 등한 국보승격